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마술을 보여드릴거에요 우선 첫번째로는 이게 한 그림으로 겹쳐져 있는 뭐지 합체되는 뭐지 마술을 할거구요 이거는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아 우선 제가 음 어 이거 합치기 마술을 먼저 보여드릴거에요 그림이 또 있네요 네 그림이 또 있네요 네 그림이 또 있네요 네 네 네 네 여기 이렇게 다 조각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두장으로 그냥 만들게요 음 네 이걸 네 샀어요 까 아 아 skiing 여기 이렇게 펼쳤죠? 한번 더 펼쳐보겠습니다. 네, 제가 이거를 다 펼쳤어요. 네, 뒤에 의심하지 마시고요.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, 제가 다른 마스를 또 보여드릴게요. 돌려보세요. 잠시만요. 네, 다른 맛은 주사위 만듭니다. 제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할 건데요. 죄송해요. 잠시만요. 네, 제가 혼자 할 건데요. 잊지 마시고요. 제가 주사위를 누른 다음에 뚝 한 잔 안 붓 거예요. 이게 주사위 맞을 통이에요. 여기 가지 마세요. 뚜껑입니다. 안녕, 뚜껑.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여기 주사위만 있습니다. 여기 통에 아무것도 없죠? 여기도 없습니다. 하지만 여기 두 눈을 그려줬어요. 하지만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여기 눈도 안 보이죠? 네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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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감을게요. 이제 돌릴게요. 네. 이거 나버리네요. 저는 몰라요. 여러분. 제가. 네. 제가. 이거 나버리네요. 저는. 제가 분심되지 네 이젠 제가 여기 안에 넣어서 맞춰둘게요 오 그래 이 눈이 힌트를 줄거에요 오 그렇구나 오 정답은 3입니다 맞나 맞습니다 네 제가 마술을 또 보여드릴게요 그 마술은 제가 좀 잘못한거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하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그냥 좀 빨리빨리 넘길게요 카드들은 카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이걸 그림을 하체 해볼게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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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야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셨죠? 뒤쪽에 아무것도 없죠? 똑같은 그림입니다 안 신기할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기할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신기할수 있는거에요 두 사람의 맛은 진짜 신기하죠?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심되지않게 제가 주문에 있어 잘 보이시나요? 네 잘 보이시나요? 다시할게요 이게 다른데로 이렇게 엎어져서 죄송해요 다시할게요 죄송해요 여보 죄송해요 제가 진짜 네 진짜 해보겠습니다 네 왜 안보여지 네 여기서 던져볼게요 네 이게 다르습니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눈 감고 있어요 렌즈 뜰게요 안보이니까 렌즈 뜰게요 여기 이렇게 닫고 방 cat 렌즈 뜰게요 여기 눈이 희슬해줄거에요 음 그렇군요 정답은 4에요. 여러분 맞나요? 네 오늘은 제가 마술을 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 번에는 더 재밌는 마술을 해볼게요. 그럼 안녕!